3, 2, 3 청아야, 내가 운전 좀 잘하지 않아?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여기야, 여기야. 달려줘야 돼요. 괜찮아. 이탈리아 나무에 오면 아주 행복하게 비칠 수 있어요. 달려, 달려. 달려. 동굴. 동굴. 어? 이게 뭐지? 나는 왜 여기를 안 갔지? 2, 3, 3, 4, 4. 아, 너무 예뻐. 진짜. 아, 너무 예뻐. 바다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. 그건 말이 안 되는데. 앉아요. 그렇게 앉아요. 어떤 단어로도. 그 가장 멋진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란 게 아쉬울 정도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. 뭔가 여기가 익숙해. 진짜로. 아무래도 두바이 공주는 할 수 없을 것 같아. 이 바다가 더 익숙해. 사막보다. 우리 이런 데를 오더니 이건 정말. 정말. 곱창이라니. 이게 뭐. 우어어어! 우어어어! 우어어어어엽! 우어어!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으퍽! 감사합니다.